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일어나서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설교를 준비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며칠 전에 제 아들이 엄마에게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엄마 아빠 재산날이 언제야? 여러분 오늘이 제 재산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사실은 재산날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재산날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재산날이었죠?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난 날 여러분들이 죽으신 날이 있잖아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의 자아가 죽었을 때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나의 상처까지도 나의 모든 두려움 나의 모든 근심 다 바꾸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재산날에 우리가 다시 부활한 그 그날에 얼마나 기뻤습니까?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 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1차 회심과 2차 회심이 있었습니다 1차 회심은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처음부터 목사가 아니었거든요 모태신앙이었지만 저는 사실은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은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도 모르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3 겨울방학 때 올레이션즈 경배와 찬양이라는 곳에 갔어요 원래 수련회도 안 다녔어요 제가 수련회 거의 안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토요일날 중고등부 예배가 있었는데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금요일에 전화가 와요 뭐라마 교회 내일 올 수 있니? 아 제가 바빠서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바쁘긴 뭘 바빠요 하나도 안 바쁜데 굉장히 좋게 거절하고 안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죠 기적이죠 수련회 갔어요 수련회 갔는데 찬양도 뜨겁고 좋더라고 그런데 제가 첫 번째로 충격을 받은 시간이 언제였냐면요 첫 집회 후 광고 시간이었어요 광고를 어떻게 했길래 그게 아니라 광고하는 그 사회자 목사님이 나오시더니요 마이크를 드시고 자 이제 식사하실 때에 아래로 내려가시면 식당이 있습니다 질서있게 내려가주세요 그리고 금식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십자가 앞으로 다 나오셔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까지 금식은 할머니들이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금식은 나이 드신 분들이 배가 별로 안 고파가지고 금식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 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금식을 하라고 하시나 이해가 안 됐는데 아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또래 친구들이 나가는 거예요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도 앞으로 나가서 무릎 꿇고 오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밥 먹으러 내려갔어요 밥 먹으러 내려가서 밥을 먹는데 먹는 게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지금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은 누구시고 내가 정말 교회를 다닌 것은 왜 다녔고 나는 여기에 왜 와 있고 무엇보다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나 아니면 나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었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집회, 그 이후 집회 들어가서 저는 처음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저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졌어요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두려움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 그런 거 잘 몰랐거든요 배운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그냥 하나님께 말을 걸고 예수님께 대화를 했어요 학교 가면서도 예수님 저 학교 갑니다 예수님 버스가 안 오네요 예수님 오늘 날씨가 좋네요 예수님 오늘 날씨가 흐리네요 예수님 제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제 기분이 슬픕니다 예수님께 다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던지요 시시콜콜한 이야기하면서 왜 기뻤냐면 내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니까 내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이시니까 그냥 기쁘더라고요 집에서는요 제가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테이프 그때는 테이프였잖아요 테이프 틀고 집에서 막 기도하니까 제 동생이 오빠 왜 그래 제 동생이 오빠 이상해졌어 이러면서 오빠가 이상해졌다 막 그랬어요 그렇게 1차 회심이 있었고 그로부터 10년도 더 지난 후에 저에게 2차 회심이 있었습니다 대학원도 다 졸업하고 신학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결혼도 하고 아내랑 같이 선교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하는데 제가 소그룹 간사님과 저는 이제 그때는 형제고 그 간사님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간사님 제가 사실은 저는 그렇게 큰 죄는 없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 비하면요 제 친구들 세상 사람들 비하면요 저는 음란한 것도 거의 보지도 않고요 저는 죄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때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님 죄는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죄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죄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충격이 왔어요 아 제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고 복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제 속마음을 열어서 돌아보니까 제 마음이 썩어있고 부패있고 겉으로는 너무너무 좋은 사역자 겉으로는 너무 괜찮은 착한 척 했는데 사실은 속을 보니까 끝없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었고 정제하고 있었고 교만했다는 것을 크고 작은 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는 작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큰 죄인이고 그게 아닌데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제가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성교 훈련을 받는 동안에 한 2, 3주 동안 죄에 대해 깊이 다루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죄가 얼마나 큰지요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루어 가는데 그 죄가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너무너무 저를 억누르고 괴롭게 했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겁구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였구나 그런데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쟤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루고 정말 예수님 앞에 다시 다룬 후에 저와 제 아내가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어땠냐면요 그 훈련하는 곳의 센터에 운동장이 있었는데 다른 대학교랑 같이 붙어 있어서요 그 운동장에 저희 아내랑 둘이 가서 밤에 달밤에 춤을 췄어요 춤 뭐 출지도 못하는데 그냥 막 췄어요 너무 기쁘다고 왜 기뻤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하나하나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 확신과 그 기쁨 그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 넘쳐서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제가 영원한 기쁨 부활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여러분 예배당으로 나오실 때에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네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옴매무새를 하고 나올 때에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인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철저히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존 에슬리 목사님이요 존 에슬리 목사님 설교집이 있어요 보면은 거기서 90% 크리스천 이런 설교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올 머스트 크리스천 그러니까 90% 또는 거의 거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거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올 투게더 크리스천 올 투게더는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온전한 그래서 올 머스트 크리스천이 있고 올 투게더 크리스천이 있다 그러면서 올 머스트 거의 그리스도인에 대해 이렇게 적어놨어요 들어보세요 그들은 정직합니다 정의롭고 진실에 대해서도 존경이 지불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조그만 봉사만이 아니라 줄인자들을 먹이고 여분의 옷으로 벗은 사람들을 입히며 주일도 지키고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슬치 않은 것도 피하고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수고하고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자주 출입합니다 예배의 어느 부분에서는 진지함과 주의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뭐야 이거 우리잖아요 우리 모습 아닌가요? 다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올 머스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본인 자신이 올 머스트일 때 어땠냐 본인에 대한 평가 목사님이에요 이미 들어보세요 나는 모든 악을 피하고 죄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시간을 헛되이하지 않으려고 했고 모든 사람에게 대한 여러 가지의 선행의 기회를 전부 획득했습니다 나는 은혜의 수단을 끊임없이 사용했고 언제 어디서든 철저하고 진지한 행동을 하려고 힘썼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성실하게 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려는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양심과 성령은 단지 올 머스트 크리천에 불과했다고 나를 향해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헷갈리죠? 아니 이거 다 우리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웃을 돕고 예배에 진지하게 드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지금으로 치면 웨슬리 목사님은 동행일기 365일이면 700번 쓰실 분이에요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되게 통계를 보면 놀라워요 365일이잖아요 그런데 막 700번 돼요 아침에 쓰고 저녁에 쓰고 대단한 분들이죠 정말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항상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날마다 기도 시간을 갖고 그런다는 거예요 영적 독서를 하고 그런데 자신이 그럼에도 올머스트 크리천이라는 거예요 90%밖에 되지 않았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90%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거의 그리스토인이라는 말은 사실은요 가짜라는 거예요 왜? 자 여러분 여러분 짝퉁 사보신 적 있으세요? 짝퉁? 짝퉁도 등급이 있습니다 A급이 있고 S급이 있고 S급은 꽤 비싸요 진짜 너무 똑같아서 그런데 여러분 그걸 진짜라고 합니까? 가짜라고 합니까? 가짜라고 하죠 거의 진짜지만 가짜라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정말 진짜인 줄 알고 어떤 물건을 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거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판 사람한테 가서 아 이봐요 사장님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샀더니 가짜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말하는 거예요 아 이게 사실은 거의 진짜입니다 거의 진짜 아니 나는 제 값을 다 지불하고 샀는데 거의 진짜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맞아요 네 가짜 맞습니다 어린 친구가 대답을 해줬어요 가짜예요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Almost Christian과 All Together Christian의 차이가 뭐냐 존 에슬리 목사님 궁금하죠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설교를 읽다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차이는 뭐냐 사랑이에요 그 모든 것 이외에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십자가 복음 그게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Almost라는 거예요 90%라는 거예요 거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All Together Christian은 어떤 Christian이냐 여러분 들어보세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해요 줄여 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사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끊임없이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고 하는데 그의 기쁨은 그의 모든 것 대신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바랄 수 있습니까? 세상이나 세상 안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그는 십자가에 달렸고 이 세상은 그에 대해 죽었고 그도 이 세상에 대해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죽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모든 종류의 자랑에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기성 목사님 설교가 아니고요 존의 슬리 목사님 설교에 이렇게 써있다는 거예요 그는 이 세상에 대해 죽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기쁨을 얻습니다 그래서 존의 슬리 목사님은 스스로에게 그리고 청중을 향해 질문합니다 당신 영국 그리스도인들 향하여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다시 그 질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에 부어지고 퍼져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위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 환희, 기쁨의 멸류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지니라는 개명이 당신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뿐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당신의 죄를 거두어서 그것을 바다 깊은 곳에 돌처럼 던져버린 것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오셨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앉아 계시든지 간에요 또 어느 자리에서 예배 들이시든 간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여러분은 부활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볼 문제는 생각보다 죽음과 고난의 문제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 장례사역을 함께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권사님이 정말 선화목자교회 모든 장례를 잘 조율해주고 계셔서 정말 목사로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전에 이야기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음이 어렵고 힘든 분들 다 장례사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장에 다닐수록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우울하고 힘든 분들 다 저한테 오라고 하세요 같이 장례식장 다닙시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장례식장에서 생깁니다 저는요 100% 동감합니다 제가 선화목자교회에 와서 정말 장례식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한 해에 어떤 때에는 1년 동안 40번의 장례설교를 했더라고요 공식적으로만 그런데요 장례식장에 다닐수록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부활의 기쁨이 정말 붙들어지더라고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저의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제 대학생 시절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수업 중에 갑자기 질문하셨어요 아마 이쯤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부활도 믿으시나요? 저는 그렇다고 끄덕였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부활을 믿지 않았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것도 믿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흘 3일이죠? 3일 만에 금, 토, 일, 주일에 일어나신 건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사셨네 사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왔는데 사실은 저 자신의 부활 제가 정말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지식적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다시 부활할 거다 그 마지막 날에 정말 부활할 거다 그리고 나는 정말 십자가에서 죽은 거다 다시 산 거다 말로는 너무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제가 안 믿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저에게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놓쳐버렸을 때 놓쳐버린 순간에 부활의 소망이 사라지고 부활의 기쁨이 없어져 버린 것이었죠 그러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당연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는 복음은요 예수님의 부활뿐 아니라 여러분의 부활 여러분 자신의 몸의 부활까지도 포함된 것입니다 어떻게 영원한 기쁨이 있을 수 있나요?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런 것 없어요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다 죽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정말 부활할 것이거든요 매년마다 부활의 증인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신 부활의 증인이 오늘 함께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서시겠습니다 김의경 집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랫동안 지독한 불면증 환자였습니다 딸아이 출산후부터 시작된 불면증은 21년 동안 삶 전체를 첫 잠이 짓밟고 파괴했습니다 불면증은 저희 가정의 가장 큰 고통이었고 치욕이었습니다 더욱 고통스러웠던 것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일상은 패배감 낙심으로 가득 찼고 손끝 하나도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묶여 있었습니다 불면증을 고쳐보려고 유명한 정신과 상담 내적 치유, 기도원, 금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았지만 그때뿐이었고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면증의 장벽 앞에서 저의 믿음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죽음을 묵상하고 그렇게 20여 년을 죽지 못해 산 송장처럼 살아갔습니다 저희 부부 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치달았고 남편의 분노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가정은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주님께서는 저의 가정을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삶이란 메시지를 한 두 달쯤 들은 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고통이 나의 주인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가정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굳게 잡게 되었고 재정을 주님께 양도하겠다는 결단으로 신용카드를 가위로 자르고 잠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겠다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지금까지 매일 두세 시간씩 성경 한 장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말씀으로 서게 하시고 남편이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연합되면서 딸과 남편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잠 문제는 여전히 저를 위협하고 많은 재정의 위기와 관계의 위기가 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들이 저희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은 21년 동안 내 문제, 내 고통만을 바라보던 저의 시선을 돌리시고 올해부터 부족하지만 남편과 속장으로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의 발걸음을 돌리시고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온 나라와 열방이 죽게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중보자의 기쁨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제 불면증이 아무리 저를 고통스럽게 해도 저는 더 이상 주님께 왜? 라고 묻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매일 승리하는 기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매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우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옛날 개혁성경에서는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것을 겉사람은 후패하나라고 했습니다 후패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썩어 문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썩어 문들어진다는 것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아도 아무리 부자여도 우리의 육신은 썩어 문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점점 낡아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들이 피부관리도 하고 보톡스도 맞고 어떻게든 젊어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날마다 죽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 때로는 숨은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성경에 표현되는 그 속마음 예수님이 아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만져주시고 날마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기쁨으로 변화시켜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고린도서 4장 17절에는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일시적이고 가벼운 고난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이 말 듣고 화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점점 다 아시잖아요 박해의 시대로 가고 있었어요 로마 대하제 사건 AD 64년에 있은 후에 로마 3분의 1이 불탔거든요 우리로 치면 서울 3분의 1이 불탄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 주범을 기독교인으로 주목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핍박받고 죽은 거예요 로마 시민이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던 게 갑자기 정세가 바뀐 거예요 원래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알리면서 유익을 얻기도 했잖아요 전도할 때 그런데 결국에는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죽었거든요 왜? 핍박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바울은 이시적이고 가벼운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볍지 않았거든요 거의 250년 동안 교인들은 흩어져서 살아야 됐고 무덤에서 살기도 했고 동굴에서 살기도 했고 동굴에서 도망다니다가 동굴 맞고 햇빛 못 보고 살기도 했고 그런데 그들은 날마다 기뻐하며 찬성하며 떡을 뗄 수 있었어요 왜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실제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진짜였거든요 가짜가 아니라 아무 유익 없어도 이 세상 아무 유익 없어도 성공하는 자리에 가지 못해도 아니 그 성공하는 자리에 있다가 내려와야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초대교인들은 왜? 직업까지 바꾸고 그만두면서까지 거기에 소망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눈에는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나라이기도 했지만 또 그들에겐 가까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이었어요 팀켈러 목사님의 왕의 십자가라는 책을 보면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자매를 소개합니다 그 조니라는 자매가 17살에 하반신 마비가 되었어요 너무 고통스럽죠 휠체어에 의지해서 다른 사람 도움받아서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그 상처와 그 아픔을 극복하려고 굉장히 애썼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괴로웠던 게 그때에는 예배 드리는 곳에서 자주 무릎을 꿇으라고 했었대요 그런데 우리 모두 다 같이 무릎을 꿇읍시다 그럼 이렇게 평지에서 타 무릎을 꿇으면 본인만 휠체어에 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었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어느 날에는 본인이 휠체어에 앉았는데 그날도 어떤 목사님이 자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했는데 다 무릎을 꿇었는데 조니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모두 무릎을 꿇으니 내 모습이 너무 튀었다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조니는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울었던 게 아니래요 수백 명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서 자신은 그것이 천국의 그림 같아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거기 앉아있는데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거기 앉아있는데 천국에서 내가 자유롭게 뛰고 춤추고 발을 차고 에어로빅을 하게 되리라는 사실이 기억났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기 전에 내 부활한 다리로 가장 먼저 감사의 무릎을 꿇을 생각이다 생각만 해도 영광스럽다 예수님의 발치에 조용히 무릎을 꿇리라 그 자매님에게는 부활이 실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만나는 날 자신은 뛰고 춤추고 에어로빅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건데 가장 먼저 할 일은 부활한 그 다리로 예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겠다 나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날이 나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은 손가락이 뒤틀리고 근육은 위축되고 무릎은 비틀어지고 어깨 아래로 아무런 감각도 없지만 언젠가 밝고 가벼운 새의 몸을 갖고 강력하고도 눈부신 의의 옷을 입게 되리라 나처럼 척수를 다친 사람에게 부활이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이 가는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토록 놀라운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부활만이 부활만이 새 마음뿐 아니라 새 몸도 약속합니다 새로운 몸은 완벽하고 영원할 것이고 아름다울 것이에요 새 몸은 지금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유일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 몸이 유일한 몸이 아니에요 이 삶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끝이 아닌데 이 땅에 사는 이 삶이 끝이 아닌데 내가 땅에 살지만 하늘을 내딛고 살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니니까 아무 상관없잖아요 돈이 많고 적으면 무슨 상관이에요 건강이 없는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잠깐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은 일시적이고 잠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날이 올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부활시키겠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고난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날 모든 것이 측량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바뀌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영광의 기쁨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겪은 모든 상처를 뛰어넘어 그것을 충분히 뛰어넘는 넉넉하게 뛰어넘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밀려올 것이에요 고린도우서 4장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우리는 마치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250년 핍박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부활의 증인으로 아니 그들 자신이 부활자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들은요 1년 52주 주일마다 부활절로 지켰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리고 1년에 한 번은요 오늘 같은 부활절은 가장 큰 축제로 가장 큰 절기로 아까 인트로 영상에서 사람들이 뛰는데 우리는 건조해요 저 사람들을 왜 뛰고 있나 그렇게 뛰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무덤 이기신 예수 부활의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만 부활자로 살았을까요 그럼 나머지 6일을 어떻게 살아요 그 나머지 6일에 핍박을 어떻게 살아요 형제가 잡혀가고 동생이 죽고 자녀가 죽고 내 눈앞에서 죽고 사자 밥이 되고 가로등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초대교인들을 로마가 죽여서 매달은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로마를 밝게 밤에 불태워서 사람을 불태워서 크리스토인들을 불태워서 가로등으로 썼어요 그런데 로마 교인들이 아니 초대교인들이 숨어있던 지하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 약속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요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버렸는지 아버지가 처음에 아이를 딱 봅니다 갓 태어난 아이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막 지저분하고 이게 내 아인가 그럴 수 있죠 물론 그런데 갓 태어난 아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요 아버지가 보고 그 아이를 탁 안아주면 한 번 안아주고 내려두면 집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지나가요 안아주지 않고 그대로 버려졌어요 길거리에 밤에 광장에 버려졌어요 장애가 있으면요 당연히 버려졌죠 여성분들 죄송해요 여아들도 많이 버려졌어요 여자들은 그냥 많이 버려졌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그 핍박당하고 숨어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아이들 다 데려다가 키우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왜 그리스도인들 중에 군인들이 많았냐면 군인들이 병정들이 그리스도인 잡으러 갔는데 이 세상 다 버려진 그 아이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250년 핍박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풀같이 일어나잖아요 특별히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별의 아픔이 있는 분들에 대한 마음이 참 많이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럽죠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고 질병의 고통도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아픔이 너무 크잖아요 2주 전에는 10년 만에 첫 번째 사역지에서 같이 기도하고 사역했던 집사님이 전화와서 지금 이제 권사님이신데 29살짜리 딸이 12월 달에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3월인데 그때 3월이었는데 여전히 너무 힘들고 아프다고 내가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잊어버린 것 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에는 또 전교회 청년 지금 이제 집사님 결혼했는데 어머니가 시안부 인생을 작년에 3개월 선고받았다가 1년 동안 잘 투병하시고 주일에 소전하셨다고 그래서 다녀왔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참 속상합니다 아프지요 그 사람을 만질 수 없고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 입 맞출 수 없다는 거 정말 너무 슬프지요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다시 그 사람을 만날 날을 고대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과 함께 할 날을 다시 고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4월 달만 되면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어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세월호 때 사실은 제가 아는 관리집사님 첫 번째 사업지에서의 관리집사님 딸이 그곳에서 하늘나라로 먼저 갔어요 그 아이가 너무너무 정말 예쁘고 국민일보에도 나왔고 소개된 친구예요 양온유라는 친구입니다 그 온유가 정말 예쁘고 착하고 맞달로서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정말 너무너무 귀한 아이였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사실은 친구들이 증언한 겁니다 가판이까지 올라왔대요 조끼 입고 가판이까지 왔었는데 자기 반 친구들이 다 안 나왔다고 그 조끼조차 또 다른 친구를 주고 그 가라앉는 배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장례 소식을 듣고 정말 어떻게 위로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알지 못하고 갔어요 놀랍게도 갔는데 그 부모님 어머니 아버님 집사님이 슬프지만 평강 가운데 소망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선생님들이 그 장례식장마다 돌아다니면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멱살 잡고 살려내라고 우리 아이 살려내라고 하고 때리기도 하시고 욕을 하시고 백번 이해합니다 백번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선생님들이 오셔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셔서 그 집사님들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이 무슨 죄가 있으십니까 선생님 일어나세요 선생님도 얼마나 힘드세요 선생님 힘내세요 선생님을 선생님을 안아주시고 선생님을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집 이야기라면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다 싶겠어요 그래 그게 진짜 믿음이지 그런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정말 그렇게 소망으로 사는 걸 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증언한 건 오늘은 아마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다 하나님 나라 갔을 거예요 오늘은 무서워하는 친구들 아마 위로하다가 하나님 나라 갔을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이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 하나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는 2017년에 목사 안수를 받기 한 달 전에 저의 할머니를 갑자기 보내드렸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원래 너무 건강하셨는데 돌아가셔서 이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정말 너무 사랑이 많으셨거든요 댁에 찾아가면 등 두드려주시고 어이 잘 왔어 기다렸어 오늘 온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너무 좋았어 너무 기뻤다 너무 잘 왔다 아유 잘 왔어 아유 뭐든지 좋아요 뭐든지 긍정이에요 할머니는 한 번은 청년부 때 제가 그 이렇게 무슨 모임을 하고 과자를 누가 주셔서 가지고 갔는데 집에 가니까 다 부서진 거예요 이제 이동하면서 부서졌나 봐요 열어보니까 할머니 드세요 하고 열었는데 그때 할머니랑 살고 있었거든요 열어보니까 다 부서져서 제가 아유 할머니 이거 안 되겠어 다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드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유 손주가 가져온 거 먹어야지 여러분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가 과자를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밥만 이만큼씩 드셨었어요 밥만 과자 절대 입에 안 대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손주가 쌓았다고 다 가루가 돼서 부서져버린 거를 아유 이렇게 맛있는 게 있냐 하시면서 드시는 거예요 그런 할머니를 보내드리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래 마지막 날 발인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높지 않은 작은 동산에 할머니가 이렇게 손을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 아 전국이 정말 있구나 하나님께서 부하를 주신 이유가 있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구나 이 세상이 정말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실제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여러분은 영원한 기쁨 부활이 실제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길 원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도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건드리기를 우리 모두 다 일어나서 찾아갑시다 우리 모두 다 일어나서 이 나라의 길을 백하지 신뢰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건드리기를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잠깐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의 기쁨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잠깐의 헤어짐을 가진 분들 혹시 계시다면 부활의 소망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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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부활절에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활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부활했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땅을 디디며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원한 소망 그 영원한 기쁨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모스트 크리스천 아닙니다 우리 올투게더 크리스천 온전한 크리스천인 되길 원합니다 우리 종교인 되길 오십지 않습니다 우리 정말 진실한 크리스천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 심령에서부터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별의 아픔 슬픔을 가지신 분들을 주 예수님의 넉넉한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소망 중에 저희들이 환란 중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화심이 사랑하는 선화목자교회의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들 예배드리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있기를 또 사랑하는 한국교회와 열방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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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